1, 2, 1, 2, 오늘 한 번 춤 배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그 춤. 차고 내려놓고. 내려놓고. 차고 내려놓고 옆으로 사이드 스텝. 앞으로 차고 반대쪽 다리 뒤로 놓기. 킥 앤 백 스텝. 회전을 이용해 돌아 천. 백점 날렸어요. 백점 백점. 마음을 열면 보이는 또 다른 세상.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춘도 멋지고 노력으로 아름답게 비상하는 모습도 근사해 보입니다.